요한일서 5장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여기 5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영지주의자와 이단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떠나고 나서 교회가 마음이 우왕장하고 상태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5장에 대한 내용은 승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설명을 나눌 것입니다. 1절과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 1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5장 1절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에 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주석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랑은 무엇을 같이 포함되고 있냐면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행동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식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확장돼서 이 세상에 확장이 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난 요한일서 4장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을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리세인들은 눈속임하면서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요. 그 야단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너 죄 짓지 마. 내가 죄 짓지 못하게 감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권리를 주었고 존중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를 지었지만 돌아가는 것도 그리고 가는 것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요한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요한일서의 시작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의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흔들어놨다고 했잖아요. 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잘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회나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들이 자꾸 하는 일이 있는데 뭘 뭐냐면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다 방해하고 자꾸 어머니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하면서 누구의 길을 방해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멍해가 쉽고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힘들어질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래요. 요한은 그것에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래요 요한이요?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이단들이나 영지주의 달과 다른 여기에 왜 승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 특별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주 믿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믿어야 되냐면 그분은 신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우리 정말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예수님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은 또 하나의 것이 믿음인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맹목적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계다. 믿음은 관계래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주석을 쭉 통해서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 만나보셨어요? 친구 당연히 만났죠. 정말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네요. 그런데 친구를 만들면요. 한 번 만날 때나 아니면 1년 만날 때 10년 만날 때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까? 하루 만났을 때 친구가 가까워져요? 한 1년 만났던 친구하고 10년 만난 친구하고 다릅니까? 왜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오늘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었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사용함으로 증가한다. 아까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음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표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그 관계를 믿음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고 여기 오늘은 뭐해야 되냐? 승리인데 거듭난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의 확신은 더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믿음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왜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한번 여기 성경전을 하나 읽어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요한이 뭘 얘기해 드리냐면요.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기 승리하는 비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의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다시 강조할게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요한은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냐면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대요. 태어날 때. 근데 침내를 받은 그 순간 신이 그때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에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신이 떠나갔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육체는 곧 죄를 상징한다라는 이 그리스의 그 사상을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물. 물은 침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피.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보니까 성령이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성령은요. 세상 역사의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 기별자에게 기별을 전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활동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다시 강조하면 물과 피와 성령 이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승리하고 변화하는 이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의 결심이 침내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가 확신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기를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따로 행동 따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아마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실천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신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대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요. 누구의 증언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 왜 흔들렸냐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았어요. 식민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했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메시아 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기를 원했어요? 그날을 세워준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대요. 영지주의자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서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강해 보이고 그들의 말이 내가 듣기 좋아서 그것을 따른 것은 잘못되었는데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와 요한은 너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도 요한은 되게 속상했던 게 왜 믿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체험하지도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답답하대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 아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오늘 관계를 맺는다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과 오늘 관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기에 증거가 있대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런 많은 증거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우리의 내점 느낌으로만 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오늘 왠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신앙적으로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때로는 의심이 들지라도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힘든 그런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자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계속적인 믿음과 계속적인 체험과 확신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강해진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바로 이유입니다. 하루 만난 친구보다 1년 만난 친구가 1년 만난 친구보다 1년 만난 친구보다 10년 만난 친구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더 많은 증거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그 강해 보이는 것 내 말을 길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한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요한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담대하라 라고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네 맞아요 저도 여우수화가 생각나요. 왜 여우수화가 생각나십니까? 담대하라가 여우수화에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갑자기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가 누가 됐냐면 여우수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우수화가 갑자기 이끄는 지도자가 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아 겁나요. 너무 겁나고 자기는 그럴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나님 대로 좀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우수화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뭐 왜 여우수화에게 담대하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 대로만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리고성도. 그 여우수화에게 보여준 게 뭐일 수 있습니까? 무기 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냥 나팔 함성과 나팔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리소고성이 지금도요. 없어요. 그 돌무더기밖에 돌 살밖에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펼쳐지면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있습니다. 실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거나 졸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하는 것이 기도냐면요. 내 뜻을 누구의 뜻과 맞추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거예요. 걱정하시 마셔야 되는 것은 요한이 뭘 약속한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런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일치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친구가 어떨 때 친구냐면은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과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과 다르는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생각이 일치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더 큰 강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거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윗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우수하처럼 담대히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에 추가로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와 가까운 동료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었냐면 가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나타나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정지하고 심판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죗된 마음에 항상 뭐가 있냐면 정지하고 심판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은 심판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못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 그것이 하늘의 품성이고 예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런 죄의 길로 빠진 자들을 마냥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거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보면 죄에 빠지면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요. 아주 그 유혹에 연약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뻔뻔하고 고의적 태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예 인제는 뻔뻔해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더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사실 수 없는 죄는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 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해지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고의적으로 돌아선 자의 기도 우리 마음에 뻔뻔하고 고의적 태도로 하는 신앙 그런 기도를 요한은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을 것임을 아마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너무나 뻔뻔하고 아니면 너무나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죄가 없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 안전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멈춘 자가 안전한 것 같죠. 우리가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우리 안에 계속 얼룩진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지만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 우리는 매번 시험에 듭니까? 어려움에 있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 힘들게 시험에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아니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고 라고 하고 다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안에 붙어있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승리가 무엇인가?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승리는 내가 오늘 한 번 싸워서 이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꾸준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승리래요. 여러분 승리가 오늘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혼란스러울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든지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하면서 우리 저희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런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확실한 응답들을 저희들이 증거를 삼아서 저희들이 그런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이 피곤하고 또는 지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놀라운 힘, 능력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에게 휴식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rogue 오빠 jednak 사이들에게 이 Carson 예수 그리스도의ollo 내 Schneed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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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